학창 시절에는 전형적인 과포자였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과학이랑 수학은 잠시 내려놔도 되는데 여러분, 독서는 절대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독포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탐험이라는 것이 꼭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간다고 해서 저는 탐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8년 전에 저처럼 과학을 포기하신 분들을 하나 둘씩 모아서 과학책을 읽는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 인생을 40년 넘게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대학에 합격했던 그 순간도 아니고요. 회사에 입사했던 날도 아니고 제가 18년 전에 이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하고 아직까지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지난달에 저희 독서 모임이 450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독서 모임에 대한 부심을 가지고 있냐 저희 독서 모임은 약간 운영 방식이 남달랐습니다. 한 달에 두 권의 책을 골라 읽었는데요. 한 번은 입문 교양서를 읽고 또 한 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의도적으로 코스모스 같은 과학 교양서를 선정해서 읽었습니다. 입문학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은 과학 독서를 통해서 그 균형을 맞췄고요. 또 과학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은 입문 철학 독서를 통해서 그 균형을 맞추니까 독서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이 빠지게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독서 모임을 할 때는 50명, 60명이 모임에 참석하셨는데 몇 개월 후에는 딱 3명 남았습니다. 회장, 총무, 발표자 그래서 저희는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회원을 모집하지 말자 그냥 남은 사람들끼리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과학을 책만 읽고 끝낼 게 아니라 과학을 가지고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지 재미있게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딱딱하게 책만 볼 게 아니라 이 과학 책 속의 배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겠냐 즉 탐험을 한번 떠나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6년 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두 권의 책을 읽고서 호주 사막으로 처음 탐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탐험을 가보니까 다른 게 있더라고요. 책에서 본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책에서 본 거를 손으로 만져보고 책에서 본 거를 감방으로 느껴보니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야... 알아간다는 즐거움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순수하게 알아간다는 즐거움이 이렇게 재미나다라는 거를 이 독서와 탐험을 통해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저희가 그때를 기점으로 1년에 한 번씩 지구상에서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 칼세이곤이 코스모스에 적은 내용입니다. 어디선가 굉장한 어떤 것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저는 이 문장이 꼭 천문학에만 해당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야 그리고 공부하는 분야를 떠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저는 이 문장이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전제 조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한 어떤 것이 알려지길 기다리고 있다라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려지지 않겠죠. 뭔가 찾아나서야 되고 그리고 뭔가 찾아나서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학습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탐험이라는 것이 꼭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간다고 해서 저는 탐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작고 우연한 발견 이를테면 사계절이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화분에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의 줄기가 점점 커 나가는 모습 그리고 도서관이나 서점에 돌렸는데 내가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을 찾았을 때 느끼는 그 희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식의 지평이 조금이라도 넓어질 수 있다라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탐험의 정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포자, 수포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 독포자는 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는 백세시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 독서만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관점을 적은 명을 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독서야말로 여러분의 최대 동반자가 될 거고요. 바로 칼세곤이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무언가를 찾는 열쇠도 저는 독서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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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